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륜을 하지 말자 피똥 싼다 라는 사연입니다 제목 모텔 카운터에서 봤던 더럽고 추악한 그 불륜들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 사람이고 현재 투잡으로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봐왔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좀 써볼까 해서 말이죠 일단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건대쪽에 있는데 뭐 거기가 어딘지 서울 사람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뭐 나는 몰라 아무튼 저는 첫 근무 때부터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 아무튼 점심시간쯤인데 대략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의 깔끔한 정장차림에 진짜 누가 봐도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온 회사 부장님 딱 그런 느낌의 아저씨가 들어왔고요 그 뒤를 어떤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역시나 정장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봐줘도 뭐 서른 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여자는 바로 엘리베이터로 직행을 했고 그리고 중년 남자가 외쳤습니다 대신하나? 그렇게 키를 받아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나가더군요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엘베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핑크빛 뿅뿅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엘베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생판 모르는 남처럼 행동을 해요 여자가 남자가 먼저 앞장을 서서 밖으로 나가고 여자는 한 1분 정도 서성이다가 나가는데 제가 선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게 가능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멘붕이 왔던 이유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같은 날 오후 6시쯤 됐을 때 아까 그 50대 아저씨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땐 여자 없이 본인 혼자였고 어 자고 간다 이러면서 발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대실이 아니라 그래서 키를 내줬고 그 아저씨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15분쯤 지났나? 역시나 아까 그 여자가 건물로 들어오더니 그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쇽 하고 올라갑니다 딱 봐도 일반 직장인들 같은데 같은 회사인가 봐요 여튼 조금 더 있으니까 족발하다가 배달되어 올라가고 그러다가 밤 10시 정도가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더란 말이죠 낮에 보였던 태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밤이라서 그런 건가? 나갈 때 팔짱을 끼고 나가더군요 아니 근데 이런 세상에 퇴근을 모텔로 하다니 집이 아니라 모텔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이게 뭐 아무리 불륜이라고 해도 그렇지 연애를 할 거면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어디 멀리 놀러다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혹시 들킬까봐 그래서 뭐 계속 모텔에 짱박혀 있는 건가? 그런 건가요? 여튼 이게 첫날에 봤던 광경인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나빠서 여튼간에 내가 첫날부터 참 특이한 경우를 목격하는구나 싶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게 겪으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완전 비일비재하더라 이 말이죠 그냥 매일매일이야 매일매일 이런 사람들을 매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대 많게는 40대 이 정도 나이대의 남자들은 그 대부분이 본인과 비슷한 또래 혹은 살짝 어린 상대를 만나고 놀아나는데 50대 중반 정도를 넘어가는 남자들은 10명 중 10명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런 어린 여자와 놀아나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래 뭐 아저씨들이야 젊은 여자가 좋아 이럴 테니까 최소한의 납득은 되는데 저 아가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늙은 아저씨를 만났던 걸까요? 어허? 뭐 돈이 많나? 아니면 뭐 늙은 게 좋아서? 처음엔 이랬는데 나중 되니까 조금 알겠다군요 여튼 어느 중년 남자가 30대 여자를 먼저 보낸 후에 폰을 꺼내서 누군가 그래 친구로 추정됩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해요 어 어 아 이제 끝나고 집에 가려고 아이씨 근데 요즘따라 힘이 날리네 마누라한테 보약한지 해달라 해야겠다 뭐가 그리 좋은지 낄낄대며 통화를 하면서 밖으로 걸어달랍니다 혹시 뭐 잘생긴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볼 것 단 1도 없어요 이런 아저씨들 뭐 원빈 공룡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100% 전부 다 얼굴 쭈그룹 바가지에 배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런 아저씨들의 상대 여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풀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되게 이쁘게 꾸미고 와요 제가 남자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뭐냐 눈화장 색조 펄인가요? 그 은색 빛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분홍색 붓 같은 거 분 같은 거 막 덕지덕지 바르고 되게 화려하고 이쁘게 꾸미고 다니는데요 일단 나가요 아가씨는 절대 아닙니다 나가요 아가씨들은 보면 바로 티가 나요 그렇죠 아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작 늙은 호박이랑 노는데 왜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나오는 거야 어? 거기다 향수는 또 얼마나 뿌리고 오는 건지 진짜 문 열자마자 향수 냄새 진동합니다 그리고 발땡약 장사도 해요 50대 아저들 깜빡하고 안 가져오거나 그러면 카운트에 와서 물어봅니다 어? 그거 있어?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짭짤해요 나름 잘 팔리죠 물론 내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늘 이렇게 봄 같은 따뜻한 봄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얼굴에 도끼를 잔뜩 품은 뚱땡이 여사님들 간간히 저희 가게에 쳐들어오셔선 그 여자들을 무슨 개처럼 질질 끌고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봐요 이런 거를 여기서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백불뚝이 아저씨들 있죠? 농담이 아니고 백이면 백 전부다 전현이 먼저 꼬신 거야! 라며 마누라 앞에서 쓱싹 빌어요 바로 배신을 때리는데 우디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애인이었던 여자는 이미 사자머리에 피떡이 돼가지고 바닥에 널브러져 대굴대굴 나뒹굴고 있는데 지 혼자 살아볼 거라고 그 옆에서 비눈 꼬라지 보고 있으면 완전 비겁하고 추첩하고 더럽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이런 장면은 말이죠 아무리 많이 봐도 그래요 당최 적응이 안됩니다 사람 뭐 핏땅 만들어 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말이죠 물론 인과응보이긴 해도 이게 참 불쌍해요 또 그 아재들의 비겁한 모습에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 하나 울고 있는 그 여자들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왜 모르는지 참 보면 답답해요 한 번은 저희 선임이 그랬습니다 저 여자들 말이야 얼굴 참 반반하고 지들 회사에서도 분명 젊은 총각들 막 애 많이 태우고 그럴텐데 아니 도대체 왜들 저러고 살아? 아직도 미스테리야? 참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이러는데 맞아요 미혼 여성분들께 진심으로 구합니다 늙은 아재랑 불륜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왜 합니까?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수십 번도 더 봐왔는데 이 더러운 만남의 끝은 늘 항상 그래요 여자 혼자 덤탱이 쓰고 더러운 걸레가 됩니다 거기다가 부모욕은 피 쓰고 말이죠 니년 더러운 피 내가 부모한테 받았지! 이런 욕들 저번에 한 번은 상대 여자를 족치던 아줌마가 니년이 그렇게 잘해? 라고 소리치면서 집장촌으로 가자면 머리 잡고 끌고 나갔어요 당시 그 여자는 반실신 상태였는데 말 그대로 개처럼 질질 끌려 나갔고 옆에 있던 아재는 여자가 끌려가거나 말거나 기절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싹싹 빌고만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늙은 지 서방을 어떻게 조질지는 저도 모를 일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이죠 적어도 불륜의 그 현장에선 반드시 여자만 죽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어? 막 사랑해 사랑해 하던 그 여자를 5, 6월 보리변화도 싹 변해가지고 지 마누라하고 같이 그 여자를 공격하기도 해요 인연이 나를 욕했어! 더 패! 더 패! 더 죽여도 돼! 이런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예요! 그래도 젊은 남자들의 경우 미친 건지 아니면 패기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지 애인 편을 들고 뭐 마누라를 데려 때리기도 하는데 50대 이상의 늙은 남자는 100이면 100! 100% 마누라 편입니다 늙어서 많이 살아봐서 인생을 아는 건가? 진짜 그 매 순간순간 연륜이 팍팍 묻어나는데요 특히 그 태세 전환이라고 합니까? 맵고 끊는 거 완전 칼이고 실로 어마어마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직 단 하나! 젊은 여자를 품는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욕심을 채우다가 위기가 닥쳐오면 그냥 똥 치급을 합니다 똥 치고 버려요! 바로 버립니다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들이 오히려 더 사족을 못 쓴다 이겁니다 남자는 태연해요 항상 그런데 젊은 여자가 막 지가 더 안달나서 죽으려고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하긴 뭐 이젠 늙어가지고 힘으로 안 되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심리전? 그게 아니면 돈? 회사 내 권력? 이런 걸로 사람을 움켜쥐고 흔들어 본데 참고로 저희 선임 말에 의하면 늙으면 늙을수록 불륜이 더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연륜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뭐 그럴 법도 한 게 말이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젊은 여자를 꼬시기가 힘드니까 들어가는 박자와 나오는 박자 그리고 어떤 그 타이밍들 이런 것들을 초인적인 절제로 조정을 하나 본데 그러니까 오래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그 여자가 나이가 30대라 가정을 하면 그렇게 그 늙은 남자한테 영혼까지 쪽쪽 빨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겨우 벗어나게 되는 건데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엔 그런 아 혐오스럽다 아 더럽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전부였는데요 이제는 아닙니다 오래 지켜보니까 선임의 말이 다 맞아요 진짜 치밀하고 보면 볼수록 소름끼치고 무서워요 불 속인 줄 알면서도 이곳까지 따라오는 여자들 뭐 그 속에 들어있는 사정들이야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만 참 안타까울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랑 똑같은 총각은 놔두고 아빠 같은 아저씨를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왜? 저번에 어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정서 불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여자분들이 이런 스타일 늙은 남자 그런 불륜에 빠진다고도 하는데 뭐 글쎄 이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젊은 여자분들 직장 다닐 때 많이 힘든 거 저도 압니다 뭐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정려라는 말도 있고 저도 회사 생활 여러 번 해봐서 알아요 여자들끼리 잘 지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권력에 붙고 또 아빠 뻘되는 고위급 상사가 잘해준다고 한두 번 만나주고 문자 받아주고 톡 받아주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따라오는 여자분들 나중에 후회하면서 인생의 끈을 놔버리진 않을까 제가 더 무서워요 그리고 정말 더러운 게 바로 이건데요 나이 많은 남자와 분륜을 하다가 끝장이 나잖아 그러면 여자 혼자만 핏동을 쌉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수십 번을 봐온 팩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불륜이지만 지들끼리만큼은 우린 진심이야 우린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넘어가는 아재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용만 하고 진짜 아무 대책 없이 50대 아저씨랑 불장난하는 20, 30대 젊은 여자분들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중에 그 불 다 꺼지고 나면 당신 혼자만 제가 되는 걸 진짜 모르시나요? 물론 나가요 언니들은 예외죠 남자 마누라가 와서 난리를 쳐도 상관없지만 당신의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라면 말이죠 젊은 나이에 식당 가서 밥 날라야 합니다 밥! 알겠습니까? 이야 무섭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어떤 뇌피셜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피통 싸는 건데 손해를 따지면 더 손해지지가 분륜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